새노래명성교회가 지난 3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2014년 3월 명성교회가 하남시 덕풍동에 분립개척한 새노래명성교회는 초대 단임 목사로 김하나 목사가 사역하였으며 2018년 고은범 목사가 2대 단임 목사로 부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3일과 10일 저녁 창립 감사의 밤 특별 예배를 드리고 5일부터 9일까지 한 주간 창립기념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3일 열린 창립기념 낮 예배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10년을 섬겨온 교인들의 간증과 특별 찬양, 여성 중창단 찬양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제목에 말씀을 전한 김하나 목사는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며 확신이 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이 절대로 짧지 않은 세월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확신이 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김하나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것들을 얻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동행을 통해 변화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물론 건강의 은혜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물질의 복도 얻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 동행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 후 고은범 단임 목사와 새누레 명성교회 성도들은 교회 개척자이자 초대 단임 목사인 김하나 목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명성교회가 2014년도 분립 개척한 새누레 명성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서 따뜻한 사랑과 진실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새누레 명성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목사님께 온 교회 성도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3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의 새누레 명성교회 성도 일동 한편 창립 10주년을 맞은 새누레 명성교회는 단기 선교사 파손과 하남시 미자립교회 후원 장학금과 교회 내 어려운 가정 지원 등의 나눔 사역을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샤넬 뉴스 황정익입니다.